늦어서요 죄송합니다 이 수련이에요 전명이 씨를 좋아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테니까 열심히 나랑 딱 5월 한 달만 만나볼래요 저 찢어지게 가난한 집 장녀고요 고등학교도 중퇴라 검정고시 봤어요 전 혼의 자식이에요 어머님 밤마다 가수셨고요 근데 뭐 그게 나빠요?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수련이랑 약혼했으면 좋겠다고요? 예 미안해요 싫은 일 부탁해서 만약에 수련이네 집에 문제라도 생기면 두고두고 괴로울 것 같네요 내가 약혼해도 괜찮아요 아멘씨 아니요 아니요 이 뜻이 없는 올은 나 싫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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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